교회에서 쓰는 단어들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거듭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분들에게 거듭나는 것이 뭡니까? 질문을 하면요 아마도 시원하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남의 지식에 대해서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교회는 나오긴 했지만 아직 거듭남의 경험을 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구원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거듭남 없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누군가 내가 거듭남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고 생각든다면 한번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문제에 눌림이 있을까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지식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목표를 하면서요 아주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가끔가다 들을 때가 있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헌신하는 분들이 나는 천국이 확신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대부분의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이 너무 부족해서 자기가 너무 보잘것 없어서 하나님께 드러낼 것이 없어서 죄송해서 그렇게 하는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 구원은 자신의 부족함이나 연약함과 같은 인간적인 문제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 은혜로 주어지는 거듭남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날 때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거듭남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면서 아 내가 이 문제 때문에 흔들렸는데 말씀 듣고 나니까 저 부분은 내게 딱 맞다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십시오 혹은 내가 석유 듣고 나서도 아 난 처럼 부분이 하나도 없다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갈망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거듭남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거듭남에 대해서 주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자를 보니까 성경은 이 니고데모가 바리세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유대 가장 최고 종교회의 기간이라고 하는 사내들인의 그런 일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니고데모에 대한 기사가 총 세 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좀 변호하다가 다른 공의원들로부터 좀 책망을 받는다고 할까요 혹은 좀 비난을 받는다고 할까요 그런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19장에 가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니고데모는 아리마드 요셉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취하여서 돌무덤에 장사하는 그러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니고데모는 처음 출발점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전승의 이하면요 1세기 말에 이 니고데모는 믿음을 위해서 순교했다고 전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나러 갈 때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밤중에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난 다음부터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증거하고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듭남의 그 중요한 핵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오늘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간 이유에 대해서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기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기적과 표적은 좀 다르게 사용하는데 기적은 뭡니까? 인간의 능력 너머에 있는 아주 신비한 일들 신기한 일들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기적이 다 하나님을 드러내진 않습니다 그냥 신기한 일로서 끝일 때가 있습니다 그냥 표적은 다릅니다 어떠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누굴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것을 표적이라고 하는데 표적은 기적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일상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니고데모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비록 자기가 사내들인의 일원이긴 했지만 그 놀라운 일 앞에서 주님께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처음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주님을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의 상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그것이 오늘 본문처럼 신비한 사건이든지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사건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주님께 찾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실 때가 있는 거예요 난 예수님 만나야겠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날 우리는 입술에서 이런 고백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내 마음에 찾아오셨습니까? 내가 왜 주님을 찾아야 됩니까? 그럼 우리 마음에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니고데모에서 그날을 경험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뼛속까지 경험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자기의 앞날과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기의 사내들에 있는 공연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염려하기에는 주님에 대한 갈망이나 관심이 너무나 커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구원의 백성 사모십에서 당신의 자리를 부르십니다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있는 곳에 나온 것만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알자는 겁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무엇이 반드시 필요하느냐 여기 나오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우리에게 삶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당신을 찾아온 네 거듭남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3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를 오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주님이 간곡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네가 거듭나야 할 때만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 하나님 나라 본 적 있습니까? 관심이 있었습니까?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믿고 성령께서 내 마음 주장하시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나라에 대해서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요 시선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는 니고데모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메시아 왕국이란 말과 같은 의미였거든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유다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서 로마에서부터 벗어나서 다이카 솔로몬의 영화를 되찾는 이 땅에 놀라우신 왕국이 세워질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말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 이 땅에 내가 성공하나 보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런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말하는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Born Again이라고 말을 사용합니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는 Born Again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런 화려한 나라 강한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거듭난다는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뭔 Again이란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거듭남이란 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커가지고 내가 이 육신의 장년인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사람이 들어가겠습니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육신적인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기 시작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나왔을 때 뭐 말씀이 제대로 들립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야 저거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야 과학적으로 말도 안 돼 이성적으로 말도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 니고데모 그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뱃속으로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데 그것이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를 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이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육과 영의 문제를 구별하여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거듭남에 있어서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 물리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원 어게인이라고 하는 다시 거듭난다고 하는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다시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죽어야지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육과 영을 구별해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육이 죽어야지만 영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우리 몸이 지금 죽어야지만 거듭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육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또한 세상의 이 욕망의 굴레에 있는 모든 육적인 삶에 대한 종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주인되어 사는 내 인생의 끝 종말을 선포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남에 있어 제일 중요한 출발 중에 하나는 내가 죽는 겁니다 나의 모든 육신의 생각과 욕망의 삶이 정지되고 거기 종말을 선포하는 겁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요 육이 살면 영이 죽고 영이 살면 육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살 때는요 하나님 나라를 전혀 알 수 없어요 왜?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관심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영이 살기 시작하니까 뭐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이 죽는 겁니다 육이 죽으니까 더 이상 육신의 문제 때문에 시달리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을 함께하면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좀 육신의 문제가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원리예요 육과 영은 동시에 공존할 수가 없어요 영으로 살면 육은 죽어가는 겁니다 또 여기 살면 육이 죽어가는 겁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네 자신이 지금 아등바등 살던 그 육신의 삶에 대해서 종말을 선포하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사는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 육신의 죽음을 선포할 때 혼자 죽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네 손붙 들고 같이 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선교지에 갈 때마다 이야기를 듣는데 그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죽을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이유로 그럴 때마다 동일하게 보게 되는 이런 기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꼭 어머니가 옆에서 아이들과 함께해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 지키실 거니까 우리 참으면 하늘나라 간다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서 용기를 얻고 자기의 죽음을 순교를 당하는 이야기들 제가 몇 번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갈라데에서 2장 20절 말씀의 성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불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와 더불어 사시게 되었어요 내 심령에 사시고 내가 또한 주님의 영어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잇게 됐어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가 육신의 문제 때문에 너희가 이 세상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얻지 않느냐는 것은 이 고통,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이제 너희 인생은 누가 책임진다는 겁니까? 나스라 예수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삶에 대해서 잘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 싹쓴 사망이라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 속에 살아가 봤자 이 죄된 인생 속에서는 우리는 사망밖에 얻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 얻는 선물이 사망이에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고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것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 살았어! 라고 말하면 영이 살았어요 진짜 사는 겁니다 육신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치셔서 우리를 그 죄의 운명에서부터 빠져나오게 하시는데 그 거듭남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야 너의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안녕 정말 선포해 너의 끝 선포해 여러분 우리의 끝 예수의 시작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와 더불어 새로운 시작을 하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물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본문에서의 물과 성령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은 죄삼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로 완전히 너희를 물로 죄삼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물 그러면 홍해바다가 제일 먼저 생각나죠 홍해바다 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진약에서는 세례라고 보는 거예요 죽음을 완전히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냐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의 첫 번째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죄삼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물로서 완전히 깨끗해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로 그렇게 우리를 죄삼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에는 예수 그리스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아이고 내가 뭐 이 모양 이 걸로 살아가는데 무슨 천국 가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로의 그 십자가의 죄삼의 은혜를 망령되이 만드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물에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피에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죄삼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로의 부활의 능력으로 놀라우신 물의 역사로 구원 받은 믿음 백성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분명히 먼저 알고 있어요 그거를 갖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하지만 육신의 죽음을 같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단이 말입니다 여러분을 뒤흔들 때 무엇을 갖고 뒤흔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 받은 확신을 갖고 뒤흔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바라보지 않고 육신의 나라 바라보게 하면 여러분 구원을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공략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아직까지 죄성의 마음들을 불러일으키는데 그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욕망, 야망, 절망이에요 한번 따라 볼까요? 욕망, 야망, 절망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 욕망은 뭐예요?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정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정욕적인 삶을 자꾸 우리로 하여금 유혹에 넘어지도록 우리 스스로 부추겨요 이 정욕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육적인 세계에 머물도록 만드는 거예요 육적인 세계를 집중하고 육적인 세계를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방법이에요 욕망을 부추긴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야망이에요 야망은 인생의 자랑이에요 하나님 나라 일보다 세상의 성공을 더 중요시 여기에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언제든지 버리시도록 만드는 거예요 야망을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도록 자꾸 우리를 야망적인 삶으로 이생의 자랑의 삶으로 자꾸 만들어주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은혜 오는 것이 가장 놀라우신 우리 인생의 축복일지인데 사람들에게 그 축복보다는 뭘 자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내가 이번에 돈 얼마 벌었어? 얼마큼 계약했어? 내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어떻게 성공했어? 이거 자랑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야망을 부추기면 자꾸 육신의 문제에 집중해 만들어요 그런데 이 욕망과 야망은 해결하기 그래도 이 세 번째 것보다 나아요 세 번째가 뭐예요? 절망, 절망 순간순간 우리로 하여금 절망이 이르게 하는 거예요 자꾸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나약함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삶을 통해서 절망이 이르게 하므로 하나님 믿어서 뭐해? 내가 교회 다녀서 뭐해? 하나님 살아계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우리를 하여금 이 육적인 세계 속에 빠져들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애초서부터 우리를 부르실 때 네 자신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언제 있냐면 14절, 15절에 있어요 우리 함께 더불어 14절 말씀과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의 불뱀이 나타났어요 사막의 불뱀이 그래서 사람들을 막 물고 있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나 다리 물렸네 아 큰일 났다 나 목 물렸네 아 큰일 났다 나 정말 이제 죽게 됐구나 아무리 그 상처를 바라보고 그 고통을 바라봐봤자 거기에 희망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그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 살아나는 것인데 그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인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생을 푸는 열쇠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바라보는 데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데 인생에 열쇠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인생의 열쇠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욕망, 야망, 절망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항상 우리는 이 세 가지 때문에 넘어져요 자꾸 이 땅의 문제를 얘기해요 질병의 문제 때문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는데 자꾸 이게 아플까?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남들보다 더 성공하지 못했을까? 그런 마음들을 자꾸 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계 속에 머물도록 이 땅 속에 머물도록 주저앉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 도우시기 위해서 거듭남의 놀라운 비밀로 주신 분이 또 있어요 누굽니까? 성령님이라고 하는 성령님 물과 성령이라서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 우리는 누구를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면 손 안 드실 것 같은데 성령님을 직접 보신 분 어떻게 생기신지 성령님이 어떻게 생기신지 사람처럼 생겼는지 키가 큰지 키가 몇 센치인지 아니면 우리처럼 한국 사람처럼 생겼는지 아니면 호주 사람처럼 생겼는지 성령님 보신 분 없어요 어떻게 생기는지 몰라요 인격체인데 그분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느끼죠? 이상해요 성령님을 본 적은 없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알겠어요 오늘 그 문제를 예수님 이렇게 해석하세요 8절 말씀 한번 우리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의미로 볼 때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람이 부는 것은 알겠어 소리도 나고 증거도 보여요 막 흔들리고 막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람을 알듯이 성령도 마찬가지 성령께서 어떻게 생기셨는지 나는 눈으로 본 적이 없는데 성령으로 일어난 일 때문에 난 성령이 계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자하심은요 크게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가운데서는 충만한 은혜에 놀라우신 역사에 사로잡히게 되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일에 대해서는 내 마음이 아파서 주님께 무릎 꿇어 회개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만족하게 되면 보통 세상 만족들은 머리에서 만족해요 응? 잘 됐어 좋아 근데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있는 만족은 요 밑으로 내려오죠 밑으로 그렇죠? 그래서 마음으로 감사하잖아요 어휴 감사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감사해요 근데요 진짜 진짜 만족하게 되면 어디서 만족한지 아세요? 배에서 만족해요 배에서 아 배부르다 이제 여간이 없다 정말 내가 이제 죽어도 문제가 없겠다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몸으로 다 지으신 것을 우리 영적으로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디서 만족을 느낄게요? 이 배에서보다 든든한 거예요 아 정말 정말 주님이 좋다 주님이 좋다 배에 살이 많으신 분들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배 나오면 왜? 배둘레 햄 배둘레 햄이 있잖아 이렇게 아주 은혜가 배에서 충만한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의 그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멘으로 우리가 하답을 해요 동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도요 같이 모여서 끼리끼리 모여서 대화할 때 말 같다는 얘기하면요 우린 어 그래 야 네 말도 맞다 그렇게 안잖아요 야 그 말도 안 되는 게 하지도 마 그 있지도 있을 수도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세계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 가운데 만약 우리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우리 입술에 절대로 아멘이란 말이 나올 수 없어요 그 마음의 기쁨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입술로서 아멘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기쁨이 돼요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여러분이 그것을 무엇을 증거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하는 증거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그 증거 갖고 있으면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아멘 주님 살아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서는 거듭난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요 또 하시는 역할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죄 씻음의 은혜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죄 삼의 은혜라고 한다면 물로 완전히 씻기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죄 씻음의 은혜는 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 짓습니다 여전히 왜 아직까지 육신의 삶으로 살아갈 때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는 것 때문에 항상 뭘 고민하면 난 구원을 받지 못하겠구나 나의 구원은 취소됐겠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물과 성령 중에 어디의 문제예요? 물의 문제 물 물은 이미 끝난 거예요 완전히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삶에 여전히 죄에 대한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야 너 죄를 씻어야겠다 이제는 손 들어줬구나 발 들어줬구나 그래야지 깨끗하게 모든 일을 하지 목욕 좀 해야겠구나 그러면서 우리 마음 불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삶은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자꾸 불편해지는 거예요 속상하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무릎 꿇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못 살겠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붙잡아 주세요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게 바로 죄 씻음의 증거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성령이요 우리 안에 죄 씻음의 은혜를 주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번 목욕도 안 하고 온몸도 안 쉬고 얼굴도 안 쉬고 머리도 안 감고 한 일주일간 한 일주일간 살아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당신의 사명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죄 3의 은혜는 절대적인 운명이 바뀌어서 구원의 문제를 하고 있다면 죄 짓고 나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사용하시기 원하시는데 자꾸 그 더러운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기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고 아프게 하시고 불편하게 하심을 통해서 회개의 기도함을 통해서 다시금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문제를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증거케 하시는 아주 믿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공격을 계속 받으면 사명이 감당하기 어려워요 근데 딱 정지하고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회개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세부적인 잘못을 고백하는 것도 회개의 기도지만 회개의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받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은 내려놓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면서 우리 이끌어 주시죠 여러분 거듭난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에게 탁 잡아놓으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님 붙잡으니 내가 극복됩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주님을 붙잡아야지 여러분이 극복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욕망과 야망과 절망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아야지만 여러분 자신이 극복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생각 들어요 저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는 취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평생 구원의 기쁨 없이 살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질질 그냥 끌려다니다가 그렇죠? 그렇게 살지 마세요 우리는 오늘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신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이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힘 있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큰 기쁨 누리고 충만함 누리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사실 일주일간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설교 준비가 안 돼가지고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어저께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가만히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것을 주냐면 네가 왜 스스로가 무언가 성도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냐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도요 솔직히 말해서 1부에 뵙다는 얘기 안 한 건데 설교 때마다 홈런 치고 싶어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야 저 목사 설교 잘한다 얘기 듣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드러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나도 여러분이 드러나지만 여러분이 못나도 여러분이 너무 드러나요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육신 나의 끝 이제부터는 예수의 시작이다 생각하면서 다 내려놓으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다 내려놓을게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 되신다 하나님만이 이끄시는 대로 거듭난 인생을 굳건히 살아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거기서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천국의 놀라운 기쁨들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거듭남은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우리 거듭남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로 예수께서 날 거듭나게 하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육신의 문제 이 욕망과 야망과 절망이 휩쓸려 살아갔을 터인데 주하는 아버지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나를 재산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의자여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남의 놀라신 너희를 붙잡고 살아가게도 하시고 나를 극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잠깐 닿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는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사람들 살아갈 때 아버지여 우리는 아버지 우리 자신의 문제 때문에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아버지 내 감정 때문에 아버지 내 욕망 때문에 내 야망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변해 내 욕망과 야망과 절망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나가게도 하시고 나사는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만의 나의 전부가 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능력 힘입어 이 거듭난 자의 학성으로 천국을 바라보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는 누리시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거듭난 백성으로 살아가며 아버지 선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거듭남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내 자신의 인생의 문제인 아버지와 내가 욕망과 야망과 절망에 빠져서 주님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거듭남의 놀라신 은혜를 붙잡고 예수 크리스도를 통해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으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이오니 이 세상의 문제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굳건히 살아갈수록 하나님 나라를 나의 눈에 매순간 보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